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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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다리는 골반 러비가 좀 돌려주시고 허리 펄을 줄 수 없어서 발을 몸통 쪽으로 쭉 끌고 올거에요 발을 몸통 쪽으로 쭉 끌고 올거에요 그 상태에서 앞쪽으로 숨길건데 등이랑 허리를 다 편 상태에요 안돼 안돼 등을 이렇게 펴야되고 괜찮아요 발만 더 쭉 당겨오세요 발을 딱이면 딱 밑으로 동아리 쪽이 스트레칭에 맞게 되니까 등도 펴요 어깨 쪽 걸어내리고 정면 마셔면 어깨도 털어먹고 등 호금만 더 이 상태에서 좀 버틸게요 항상 스트레칭할 때는 반동 없이 발 팔자로 안 걸어내면 일자로 천천히 내릴게요 아 인상 쓰지 말고 주름 생기니까 10초 만 더 10초 만 더 10 9 8 7 6 5 자 등 좀 펴고 3 2 1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발 무릎 접어서 왼쪽 허벅지 돌려주세요 두 손 발 잡을 수 있으면 발 잡고 안 되면 발목 안 되면 발목 그렇지 이 허리랑 좀 다 펴고 등 표지 그렇지 어깨 쪽으로 내리고 동아리 쪽에서 조심 50 9 8 7 등 좀 펴고 6 5 4 3 2 1 뻗어주고 반대쪽 그리고 앞으로 뻗어서 많이 안 뻗어도 되니까 지금처럼 옆에 쭈그러내리고 5 10 반동 없이 천천히 내려요 10초 7 5 2 3 6 5 3 3 1 1 1 2 2 2 2 2 3 3 2 3 3 4 4 6 5